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인기 있는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인기를 설명하는 많은 말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축약해본다면 가수의 인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지도라고 하면 언뜻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명확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유명하면 다 인지도가 있는 가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인지도를 대중의 피부에 와닿게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수의 콘서트의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또 팬카페의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로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 외에도 가수의 인기와 인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여러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가수의 행사비입니다. 그런데 박서진님의 경우는 행사비와 관련하여 많은 팬님들께서 의문을 표하시고는 합니다. 가수의 인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을 살펴봤을 때 박서진님의 팬카페인 답별의 회원수는 약 4만 명으로 팬카페의 규모가 다른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콘서트 티켓 파워 또한 서울 콘서트가 10분 만에 매진되었고 광주 콘서트가 1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며 가히 대세 중에 대세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서진님의 행사비는 현재 약 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행사비는 현재 미스터트롯2에서 사실상 신인으로 데뷔한 김용필 씨와 같은 금액대이며 미스터트롯2에서 미의 자리에 오른 진혜성 씨의 행사비가 2천만 원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박서진님의 행사비가 인지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님의 행사비에 대한 소식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팬님들께서는 상당히 속상해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를 알고 보면 전혀 속상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박서진님의 뛰어난 인성과 안목에 감탄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행사비를 생각해 볼 때 금액도 금액이지만 과연 이 가수가 이러한 금액대를 받을 만한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인지 그렇지 않은 가수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라고 할지라도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쭉 이어가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수는 반짝 관심이 집중되어 일시적인 인기의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예시로 들었던 가수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혜성씨의 경우 트롯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달성하기도 하였고 이번 미스터트롯2에서 미의 자리에 올라 1만여 명이 넘는 팬카페 회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천만원대의 행사비를 책정함으로써 많은 이들로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점은 2천만원대로 올랐다고 해도 정작 불러주는 행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행사 무대를 검색해 보면 몇 년 전 영상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행사 성수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행사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행사비가 너무 비싼 가수이다 보니 잘 부르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혜성씨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미스터트롯 시즌1 출신에 김희재씨나 정동원군이라던가 미스트로 시즌1의 진의 자리에 올랐던 송가인씨의 경우는 행사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화제성이 급상승하여 행사비는 높게 책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인기와 인지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현재 행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필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김용필씨의 행사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나 정작 불러줘야 할 행사장에서는 부르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인기와 인지도에 맞지 않은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작 행사장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또 일각에서는 아니면 TV조선과의 제휴로 행사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행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팬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팬카페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손자 삐아기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원 군의 행사비가 현재 2500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동원 군의 팬카페 우주총동원의 규모는 약 3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진혜성 씨는 이제 1만 명을 넘은 상황이고 김용필 씨의 경우는 2600명 가량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팬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팬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수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팬카페 회원들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핵심 팬들이 적은 가수와 핵심 팬들이 많은 가수가 비슷한 행사비가 책정된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서진 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경우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동원 군을 압도하는 팬카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콘서트에서도 매진을 이어가고 여러 행사장에서도 수많은 관중들을 끌어모으는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박서진 님의 행사비가 천만 원가량인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이상하게 적은 박서진 님의 행사비는 사실 박서진 님과 소속사 측에서 의논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경기 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인지도와 인기가 올랐다고 바로 행사비를 올리기보다 전년도와 같은 행사비를 책정하여 힘든 시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가수가 이렇게 속 깊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많은 가수들은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행사비를 올리려고 하지 경제와 사회를 생각해서 본인의 행사비를 낮추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본인의 실질적인 인기가 그러한 행사비를 받기에 충분하지 못함에도 행사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가수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박서진 님의 행보는 사실 행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이 이전과는 달리 크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서진 님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2,500만 원가량의 행사비를 다 받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들어오는 행사의 양에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서진 님은 앞서 언급한 진혜성 씨나 김용필 씨와는 달리 본인의 인지도와 인기를 고려했을 때 받아야 할 합당한 금액이 책정된 것이고 행사비가 아깝지 않은 뛰어난 무대를 보여주는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래라면 박서진 님 한 분과 이름 없는 지역 가수 몇 분을 불러야 할 상황에서 박서진 님이 지역 경제를 생각해 주셔서 행사비를 동결해 주신 덕분에 박서진 님 외에도 그래도 여러 저명한 가수들을 섭외해 행사 축하 공연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박서진 님이 행사 단가를 적게 받았다고 적게 받은 만큼 무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 뜨거운 무대를 매번 선보였으며 이러한 무대를 직관한 행사 관계자들은 새삼 박서진 님에 반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박서진 님에 의해 행사가 크게 성공하게 되어 내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박서진 님의 행사비가 정상적으로 책정되어 최소 2,500만 원 가량 받게 된다고 해도 박서진 님을 섭외하고도 큰 지장 없이 행사 축하 공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작년에 행사비를 동결해 주어 너무 감사했던 만큼 지역에서 열리는 다른 행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박서진 님을 부르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박서진 님의 행사비동결이 그저 손해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박서진 님께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박서진 님의 이러한 선견 지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수는 본인의 현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행사비를 책정하여 행사 성수기에 섭외되지도 못하고 결국 알아서 행사비를 내려야 할 상황에 있는 반면에 어려운 경제 환경을 생각하여 오히려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않고 행사 지역단체들을 먼저 생각하는 행보를 보여주는 박서진 님 경기가 회복되어져 지금 이상으로 헐월 날아오를 박서진 님의 모습이 벌써 그려지는 것 같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 꼭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 번 통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